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자발리아 난민촌을 공습해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유엔이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 구호 사무차장은 현지시간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공습은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닥친 최근의 가장 잔혹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질들을 즉시 무조건 석방해야 하고 가자지구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구호품을 대규모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지난달 31일 이스라엘의 자발리아 난민촌 공습으로 최소 50명이 숨지고 15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